제가 기억하는 예나 선배님 첫인상은요. 너무나도 핵 인싸. 아 인싸요? 왜요? 처음 만났는데 같이 앉았는데 같이 그 이름이 들렸어요. 그때 막 손을 막 줬어. 손을 막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하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 막 무대를 혼자서 이 안에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네 처음 봤어요. 제가 귀여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. 귀여워요. 아 귀여워요.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귀여워요. 진짜. 정말 감사합니다.